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롬프 마인크래프트 3D님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오늘도 허기현씨가 특별히 출연합니다 그렇다면 꿀잼 일자 바로 출연합니다 뽀뽀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어요 여긴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게 생긴게 보니까 정우성씨 같은데요 자 456번이 첫번째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렇죠 영희가 바로 대기타고 있습니다 자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은 제한시간 내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뭐야 뭐야 나 집에 갈래 근데 야야야 움직이면 안돼 너의 미래가 보인다 뻥 뭐야 이거 we have no choice 살인 게임이였어 어떻게든 통과해야 돼 가보자 거 거 어 오우 진짜.. 아우 움직인 사람들 한명씩 다가가고있어 야야야야야야 얘 자빠진다 쟤도 가겠구만 아우 계속 가보자 일단은 모르겠다 나도 아이고 걸려서 저러졌어 야 너머지 채로 가만히 있어 역시 궁금하면 죽어야지 어 야 쟤는 너무 무서웠나봐요 지려버렸네 어 냄새 미안 아 너무.. 너무 억울하겠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뭐 어떡해요 움직였으니 가야지 잘가라 우리 셋만 남았어 이제? 빨리 가 이따 멈춰봐 오 오 오 거기 나왔는데 숨도 쉬지마 멈춰있어 멈춰있어 아 아 통과 아 야야야야 니들 싸울때가 아니야 지금 일단은 이거 짚고 에라이 빨리 빨리 와 아 어머 어머 야 이거 개이득인데요 게임도 통과하고 여친까지 생겼습니다 음 이 멍청이들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망할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망할 것 같아 통과했다 난 못 지나간다 그렇게 두 명을 제완 모든 참가자들 3만 자 이번엔 진짜 마크 캐릭터를 참가했어요 스티브와 알렉스 자 준비됐나? 빙빙 오늘도 여니타임 잠깐만 우리 둘밖에 없어? 어? 하이 친구들 야 마인크래프트 몬스터 어? 빌런들 전부 다 합류했네 아이고 당신이 쑤시는구만 그래 몸이 예전같지 않아? 일단 통과하고 얘기하자 어 자 무궁화 고 어 잠깐만 좁빈는 생각해보니까 태양 닿으면 죽잖아요 아 뜨거워 나도 햇빛이 까먹고 있었네 짜잔 완벽한 양산이 세팅되고요 이걸로 통과야 나도 아 잠깐만 슬라임은 맞네 몸이 너무 탱탱해서 사망각 잠깐만요 몸이 안 멈춰져 자 가자 오 야 엔더맨은 괴사기 아니에요? 그냥 순간이동 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때 스켈레톤이 뒤에서 화를 땡겨서 어디를 쏘는 거야? 아 잠깐 알렉스 맞추려고 했는데 엄한 애가 맞아버렸네 니가 감히 날 공격해 꼴 꼴 꼴 꼴 꼴 꼴 꼴 꼴 맞다 움직이면 안 되지 야 저 마녀랑 우미였나요? 저 왜 이렇게 편한해 보여? 빨리 빨리 뭐 좀 해봐 으아 뭐로겠다 내 분노는 못참겠어 빵 아 뜨거워 자 하하하하 거기 누가 이 몸을 건들래? 의이? 아니 잠깐만, 너 움직여도 되는 거 맞냐? 어림없는 소리 다 Partners 8 와 이제 몇 명 남았죠? 스티브 item 리세트는 수 fotos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은 마녀의 방해가 들어옵니다 포션 공격 엔더맨 씨가 맞았는데요? 뭐야 변신 물리약 같은 거야? 앤더맨 의문의 치킨 행 아 꽉꽉꽉꽉꽉꽉꽉꽉żen 꽉꽉꽉꽉꽉꽉 우와! 어떻게 모 advise 잠깐만 그를енноήσ cafe 하면 어느 breb O.K. 스티브ta et Alex 아직까지는 소안합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남은 둘 우리 다 왔어 이제 어 근데 누가 한 명이 남아있었는데 아하하하 멍청이들 이 몸이 먼저 통과하지 안걸렸어 야 거미가 좀 많이 무겁나 본데 아 자 이제 통과하는 일만 남았어 오케이 성공이야 탈출 자 남은 허기원씨가 참가한 두 번째 날고나 챌린지 어라 원래 여기 마크 친구들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녀석이 등장을 했는데요 허기원씨 자 자 자 자 거미야 그 꽉 잡고 있어 떨어지면 나 죽는다 바로 이번에도 그렇고 거미 고통만 받다 죽네요 잘가라 잠깐만 스티브랑 알렉스가 열심히 달거나 모양 파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녀의 방귀가 들어오겠군요 누구나 먹어라 똥 내가 생각했던 본인이 아닌데 이러ase 허허헉 어떤 얘기세요 여러분 뭐야 뭔 소리 안들렸어 아 기분 fuel 타시겠지만 응 자 좀비는 배가 고파에요 흠 모르겠다 일단 먹어 야 þa 받아 오늘은 다 죽이기 좋은 날씨에요 다안 어 요건 내꺼야 내놔 쫓아와봇이지 뼈다구주대 어어어어 둘다 깨졌다 뻥뻥 아 좀비 인성 한마귀 통과인데요? 예스 이번엔 깔끔하게 통과야 첫번째 통과자가 나오다니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다이악칼 있잖아 요걸로 한마귀 찌르면은 나도 성공이야 간다 잠깐만 왜 난 안돼 스티브 아우 뭐 할지 뭐 할지 아 아 잠깐만 슬라임에 녹이기 여태? 아 퍼펙트 아 아 자 이번에는 알렉스가 슬라임에 넣어가지고 녹이려는 모양인데요 예스 오 완벽해 우리 통과해요 근데 너무 녹였다 잠깐만 우리 생각해볼까 허기원씨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진행이 음 괜찮아 괜찮아 우리 귀요미 저거 봐 저거 봐 응 슬라임 나 좀 도와줘 빨리 슬라임 나 좀 도와줘 빨리 아하하하 보셨죠? 슬라임 거 몰래 가져왔는데요 이거? 성공이에요 성공 음 음 그 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